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이제 우리 문제로 나와 있는 문장은 요거는 미래시라는 것. 그래서 조건절의 동사와 이렇게 현재형이 쓰였고, 그 다음에 주절이 명령문이 나오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미래시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는데, 선생님이 두 문제를 뽑아 봤습니다. 자, 1번, 2번. 자, 이제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사실 굉장히 순수하게 문제를 만들었죠. 자, 이 please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부사로서 우리 이제 그 명령문을 만들 때, 자, 우리가 please를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뭐 명령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부탁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중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please 다음에 빈칸 나와 있으니까, 빈칸은 어, 다음 이제 명령문을 만들어 달라라는 메시지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b번에서 우리가 read라는 자, 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면은 문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ead through, 그죠? 이건 여러분이 숙어처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through라는 말이 이게 전체사이긴 한데, 자, 이게 무언 무엇을 꼼꼼히 읽다라는 뜻이니까, 그, 여기 난 것처럼, 자, 마르코 씨와 상담하기에 앞서서, 자, 이 계약서 전체를 갖다가, 전체 계약서를 갖다가 꼼꼼히 읽어주세요. 이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명령문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죠. 근데, 물론 빈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부정명령문이 되면, 두낫 더하기 동사원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1번 문제는, 아, 우리 명령문에서는 동사원형 써라, 라는 이육에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은 1번보다 그래도 조금 자에게 발전된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된 거냐면, 여러분께 이 빈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칸은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헬프가 나와 있죠. 헬프가, 자, 이게 사역동사로 쓰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두 번째는 동사원형을 써도 됩니다. !!